초아라인댄스 튜티어리얼 베스트 크리스마스 32카운트 2월 beginner 레벨이고요 노트 레깅, 노트 레깅, 섹션 1 윤드 스텝, 사이드 샷 스텝, 사이드 샷 스텝 백락, 리커버 왼쪽으로, 사이드 샷 스텝, 백락, 리커버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두 스트로트, 오른발부터 두 스트로트 왼발 두 스트로트, 왼발 두 스트로트 오른발 폰트 샷플 왼발 폰트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밑네임 피버 턴트 2시고요 이때 체중 이동 오른쪽으로 밑네임 섹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섹션 3는 똑같이 토스트럿인데 왼발부터 나갈 거예요 왼발 포스트럿 오른쪽으로 포스트럿 왼발 폰트 샷플 이번에는 오른발이 폰트 나가시고 왼쪽으로 밑네임 턴트 하시는데 왼발 체중 이동 올려주시고요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왼쪽으로 바이스테이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바이스테이 하시는데 4분의 1, 컬어 턴트 하시고 터치 하십니다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으로 컬어 턴트 터치 얼른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감사합니다 Thank you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